지난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사무총장에 선출된 도각스님이 어제 BTN과 만나 종단협의회 운영계획안을 밝혔습니다. 종단협 차원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성향을 발표하며 국외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을 비롯해 한국불교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종단협, 신임사무총장 도각스님이 제시한 운영계획안은 3가지, 종단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연등축제 활성화, 각 종단 주력사업 지원입니다. 종단협의회 행정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의논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며 모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등회 활성화 방안으로 연등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해 국내 모든 종단스님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각스님은 각 종단별 주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단협 소속 모든 종단을 방문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종단협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민주화 시위와 관련 군인과 경찰의 무력 진압 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종단협이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지의 발로로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인간다운 길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절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인한 살상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의 성불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나라. 다 국민이 알겠지만 5.28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보지 않는 세상에 더 얼마나 피폐한 생각을 하고 있겠나. 그래서 하루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가야 되겠다. 도각스님은 국내외 모든 이슈에 종단협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TF팀 구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단협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스님 6명을 비롯해 환경, 기획, 미디어, 정책, 고건축 분야, 재가 전문위원 5명, 총 11명으로 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